로봇 바울 라일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맛이야 진짜 맛있냐? 쏘인 하이 라일러 짜루쿠 이렇게 많이 사? 이렇게 많이 사게? 왜? 너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내가 뭐냐면은 돼지 피어 돼지 피인데 왜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있어? 그래서요 그게 싫어요 제가 사랑하는 상상 소스 넣으니까 더 깔끔한거 같아 어? 모르겠어요 관장 우리 지금 아침을 먹을 거에요 어때? 무슨 일도 없을까? 무떡이라는 걸 먹고 싶은데 그게 없네 무슨 일이야 숙소 나는 오늘 괜찮지 않나? 어 숙소 괜찮았어 아니 또 말이야 아.. 습도.. 오늘 습도 괜찮은데 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어머나 찐티앤이의 카슬 뉴승로 찐티앤슐 이즈 치도를 완전 로컬 느낌의 어지랑은 다르지? 약간 보통 이런 식이긴 해 보통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통은 여행하는 사람들 편한 데 가려고 내가 원래 한국에서는 약간 집순이라 그런 거 나오면 약간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길거리에서 밥 먹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 마셔볼게요 응 한 번 뭐 마셔볼게요 너무 약 무슨 맛이야? 겁나 달아 많이 달아? 어 좀 많이 달아 여태 먹은 차중이지 단 거 같아 무슨 맛이라고 표현을 못했는데 약간 고소해 고소해? 아 진짜? 응 고소해 네 응 어때? 겁나 달아 근데 맛은 있어 응 맛 있어 고소한 게 알 일단은 조금 습기가 있고 더우니까 약간 단 음식이 좀 많이 발전하는 건가? 나도 모르겠어 왜 달아 왜 몰라 이런 거 설명해도 될 거냐 몰라?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외국에 있는데 나 다 너무 궁금해 왜 달달한 게 많은지 로봇가 올 라일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맛이? 한번 먹어봐 상상을 할 수 없는 맛 입가심을 좀 할게 그리고 계란이랑 같이 싸먹어도 맛있어 아 뜨거워나 아 뜨거워나 나 안 좋아 ㅋㅋㅋㅋㅋ 음 음 음 진짜 아니야? 진짜? 그냥 무야 무 무라고? 응 신기하다 그치? 맛 신기하지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 그냥 소스가 맛있고 여기 매운 소스 음 음 이게 무라고? 응 신기하지? 응 감자같이 나 처음에 무떡이라 해서 맛없을 거 안 먹었거든 응 안 먹었거든 응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맛있다 그치 맛있지? 난 역시 매운 거랑 먹는 게 맛있다 매운 소스 응 맞아 그거 조금 되게 뜨거운 거 아니지? 응 음 음 물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신기하지? 난 너가 무떡이라 해가지고 약간 쫄깃쫄깃한 약간 떡 응 진짜 떡의 상관이야 응 음 맛있다 나 처음 먹어보는 맛있어 응 아침 식사 메뉴도 되게 많은 거 같아 응 맞아 저거 또 다른 거 시키셨어 응 아침 식사람 먹기 딱 좋은 거 같아 맞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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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약간 집에서도 해먹고 싶어 그래서 사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해? 나 대파라 그거 나 사가서 한글에서 했었어 이거 오픈기야 라자오장 어 이것도 괜찮 베지테리안 머싱 아 이건 채식 땀팽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고를 수가 없어 아니 너무 다른 스타일이야 응 고를 수가 없어 둘 다 맛있어 응 응 아 원 원 투 시 류싱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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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물렁물렁 맞아 이거 식감있어 응 맛있지 누가 맛있는 거 같아 그치 계란치인 거 같아 이거 저 누구야?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근데 다 어울리지? 그냥 먹을 거 같아 그냥 먹을 거 같아 그냥 먹을 거 같아 음 이거 좀 익숙하지? 좀 익숙하지? 이거 맛있다 어때?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뭐가 맛있어? 이거 둘 다 같이 먹는 게 맛있어 같이 먹는 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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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못 먹는 대만인 사람도 많아? 아니 거의 다 먹어 내가 싫어하는 정도 있긴 있을까? 네, 싫어하는 정도 있긴 있을까? 맛있지? 뭔데? 너무 화네 개 미쳤는데? 그치? 맛있는데? 고수 넣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 안 들어가면 좀 울릴 것 같은데 고수 들어가서 더 맛있어 맛있지? 곱창도 시키고 근데 면이 아니라 약간 팽이버섯 같아 아 팽이버섯? 아 맞아 맞아 내가 이제 숯을 넣어서 먹어보자 아 이거 진짜 먹고 잊자잊자 이게 칠리소스, 이게 식초 음 음 맛있지? 맛있는데? 응 그러니까 맛을 변화하면 더 맵는 맛이 맛있지? 맛있다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? 배불러고? 그니까 너 진짜 잘 먹는다고 응 진짜 까 이거? 간거랑 똑같이 환급해 아 왜? 쏘이 하이라이 러브 샤르쿠 까르쿠 반응 너무 더워 6개 6개 9개 굿 이렇게 많이 사? 이거 하나에 몇 개 들은 거야? 어 3개 들었다 그러면 8조 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하나 쓰고 별로면 어떡해? 아니 엄마가 써보고 좋아가지고 사오라고 한 거라서 이거 몇 개 들었지? 15개 15개? 어때 대만 마트? 응 재밌어 재밌지? 이런 데서 기념품 사는 게 난 더 좋은 거 같아 이게 그렇게 좋나? 네 그니까 우리 엄마가 꼭 사오라 있어 곰돌이 광고 6개 난 더 응 20개 20개 근데 이거 반입 가능하겠지? 어 반입 가능하겠지? 너 캐리어 그거 마라 우융면인데 어 여기 뭔가 컵라면으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지? 어 컵라면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고기가 큰 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많이 사귀어? 네 너 이거 캐리어에 들어가? 너 이거 캐리어에 들어가? 어? 물리자 미친란 아니 왜냐면 나만 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아 다 같이 크긴 해 크지? 작은 건가? 라자오장 어 이것도 괜찮아요 어 이것도 맞아 이거 맞아? 어 근데 여기 음 음 음 음 근데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아 아 아 이거 좀 더 나아 근데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베지테리안 머시룸 아 이거 이거 어 이게 그냥 이 정도 사는 거 같아 이거 많이 샀어 하얀 엄마 이거 근데 잘 모르겠다고 뭐지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음 음 약간 메뉴 두꺼인건가 우리 약간 인기가 많은 거 같아 그래? 응 왜냐면 없어 어 그러네 이것도 이것도 이거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을 거 같지 그럼 그냥 두개 사자 그냥 이거 다 가져가는 거? 그래 우리 엄마가 과자를 진짜 좋아해 아 진짜? 뭔가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게 뭐야 미토 약간 두부 같은데 두부? 응 두둔? 이거 진짜 모르겠다 두부는 약간 우유초콜릿이고 이거 두개가 다크초콜릿 같아 그냥 오리지널 됐어 이제 그만 사 그만 사 맞아 너 많이 샀어 너 엠티가 아니야? 약간 대만 반찬 같은 거 나 저거 저런 가지 요리도 많아 뭐야 이게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나 현대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돼지피야 네? 돼지피 돼지피인데 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? 돼지피가 굽혀서 이렇게 만든 거 이제 치구부랑 먹었던 김치 아 맞아 이건 치구부야? 아니 이거 치구부 아니야 치구부 진짜 탁해 야 맛있겠다 지금 3호 여기가 다 돼지피가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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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댔기 쉽게 이거 여기다 담아 볼까 어때? 대만 마트 어땠어? 재밌어 재밌었어? 맞아 살게 맞아 맞아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 딱 네가 육통기한 맛 딱 네가 육통기한 맛 아 육통기한 맛 맞아 맞아 이건 지금 먹을 거니까 응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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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적당히 아파 부들부들해 응 응 기대돼? 응 드디어 찾았어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응 응 한번 따라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가 안녕 잘가 응 오 여기다 찍어 응 응 야 잘가 OW 안녕